만약 하루 종일 핸드폰을 쓰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애? 의외로 재미있지 않을까? 먼저 여행을 가는 거야. 가서 캠핑도 하고 사진도 찍고 요리도 하자. 꼬치구이 어때? 그리고 밤에 불멍까지 하면 어때? 진짜 재미있지 않을까? 그래서 부탁할게 지 뭐? 유나야. 뭐? 나 지금 지우라고 하려고 했지? 진정해. 너? 내가 왜 지우라고 해? 됐어. 오해야. 요즘에는 별별별. 오해라고. 내가 지금 내가 왜 너랑 같이 있는데 그러겠어. 아 여튼간 별걸. 아 여튼간 별걸. 여름에 누나. 아,